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슈 이후 전기자동차 시장은 그 끝을 모를 듯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기아차도 전기자동차 시장의 파일을 넓히기 위해 아이오닉, 니로, 소울, 코나와 같은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자동차 모델3와 중국산 저가형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한국시장 상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자동차는 더 이상 큰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이 높은데요. 그나마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대차는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어떤 플랜이나 액션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차가 여전히 비싸다며 2019년 1월 7%의 인력 감추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19년 3월경에는 모든 오프라인 스토어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가격이 3% 인상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상품성을 갖춘 경쟁사의 전기차에 대비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CEO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디젤 게이트의 주인공이었던 폭스바겐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욱 빠르게 준비 중입니다. 전기차 가격의 50%가 배터리 가격이고 기존의 내연기간 대비 비싼 자동차 가격이 부담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폭스바겐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은 보조금 없이 2천만원대, 3천만원대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죠. 아마도 현대기아차도 또한 내부적으로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표와 계획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러한 계획이 홍보가 안되다보니 보조금만 믿고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전용 플랫폼 혹은 전기차에 최적화된 공용 플랫폼입니다. 2020년에는 현대차에서 소나타급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온다고 합니다.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배터리와 모터의 위치 등 설계적인 부분에서 최적화되어 전기차로서 가지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활용도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기존의 엔진 룸에 추가 수납 공간이 있고 모델S는 옵션으로 트렁크에 3열 시트도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완전한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내연기관의 수요도 꾸준할 것이기 때문에 호나와 니로처럼 내연기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의 개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중형 SUV 전기차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아직 소형 SUV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중형 SUV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주행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발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향후에 배터리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등의 전기차 구매 장벽이 조금은 더 낮아진다면 산타페급의 중형 SUV 전기차 또한 시장에서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모델X처럼 말이죠. 아, 물론 모델X는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보다도 큽니다. 전고만 조금 낮을 뿐입니다. 네번째는 혁신적인 배터리 충전 방식 혹은 배터리 공유 시스템입니다. 중국과학원에서는 급속 충전을 300회 이상 하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가 충전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기차 화재들이 모두 급속 충전기가 원인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제조사들은 서로 더 빠른 초급속 충전에 살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빠른 충전에 대비한 리튬의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속도 경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충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면 배터리와 충전기는 과열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냉각하기 위한 부품은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면서 무게와 가격 또한 상승 요인이 됩니다. 저는 적어도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전국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형태의 인프라가 갖춰졌으면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해서 충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인증된 안정적인 충전기를 사용하여 대기 중인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이미 테슬라에서도 특허를 무료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내수 판매 점유율이 81% 수준에 연간 150만대 내외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배터리의 공유는 전기차의 가격을 크게 낮춰줄 수 있을 것이며 수명을 다한 배터리는 ESS로의 활용도 되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도 충분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이미 현대기아차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와 테슬라 등의 경쟁사가 내수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더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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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